에스에 미동미를 공부합니다. 애기들이 지금 밖에서 놀고 있나봐요. 저 뒤편에 놀이터가 있거든요. 애기들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나보네. 애기들 놀이터에서 아주 신나게 댓글에도 지금 애기들 소리 엄청 잘 들린다고. 애기들 한창 좋을 때죠. 그래서 저런 소리 듣고 깬다고 맨날 아침에. 아 애기들 때면? 애기들은 놀아야지. 애기들은 노는 게 좋아. 뭐해? 나도 놀아야 되는데 애기랑. 너가 무슨 애기냐. 그래 이제 애기 요는 안 쓰는구나 다행히. 그거 집에 보냈어. 이제 버리라고 그거. 근데 보러 가야 돼. 간지러워 무거워. 근데 씻으라고. 너 왜 안 씻냐고. 씻었어. 형 솔직히 잘 씻지? 나랑 똑같이 씻지? 이렇게 보여주고 싶네. 안 돼. 큰일 나. 아니 나 진짜 나 온몸이 간지러웠다니까 형. 약 줄까? 이거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보습하라고. 그러니까 씻으라고. 안 씻으니까 몸에서 그게. 씻어도 간지러웠다니까. 아니 환절기라 몸이 간지러운 거래. 환절기인데. 몸이 간지러운 거래. 몸이 간지러운 거래. 뭔지 알죠 아르라. 뭔지 몰라요? 환절기인데. 몸이 간지럽다니까. 너 근데 보습 잘하잖아. 나 몸에는 아무것도 안 바른다. 몸에는 발라야지. 왜 발라. 너는. 아 잠깐만. 얼굴에만 신경 쓰냐. 때를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로아 너무 거침 없는데? 우리 이제 많이 편해졌다. 편해진 건가? 이념들 좀 버려야겠어. 먼지가 너무 많아.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. 이어서 아스트로 데스트가 방송됩니다.